다들 여기 봐라. 다 여기 봐. 자, 전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봐라. 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내보라. 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아멘. 응. 보자. 대한민국 만지나 아빠 바람 타고 왔어요. 누가 왔다고? 대한민국 만지나 아빠 바람 타고 왔어요. 아버지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볼 거야. 자, 아버지 이름이 뭔지 너 아니? 아버지는. 어. 아버지는. 어. 숭이자, 굿자입니다. 숭이자, 굿자입니다. 아이고, 야. 아버지 이름 이렇게 말해줘야 돼. 예의바르네. 아버지 이름이? 숭이자, 굿자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형이냐? 나요. 네가 형이요? 네. 만세 네가 형이요? 네. 아래 송대야. 아래 송대야. 송맞다. 네가 민국이야. 민국이가 두 번째 형이고. 하늘 천 따지. 천 따지. 옳지. 잘했어. 그러면. 자, 히바. 민국이가 뭔지 히바.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따지. 네. 그럼 이거 두 개마저 하고 훈장님이 줄게. 네. 얘 이름은 검을 현이야. 검 따고 검정색 있지? 저기 깜깜하니? 그렇지. 검을 현 누루왕. 검 따고 깜깜하다고. 검 따고 알았지? 아, 검 따지. 옳지. 검을 현. 검을 현. 검을 현. 검을 현. 그렇지. 누루왕 했어. 민국이. 아름다지. 검을 현. 누루왕까지. 검을 현. 누루왕까지. 다 했다. 박수 쳐줘라. 아유. 민국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줄 테니까. 자, 손으로. 옳지. 두 손으로 받는 게. 어른한테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절이야. 알았지? 옳지. 이거 가지고 가서. 지금 먹지 말고. 들고 있어. 알았지? 옳지. 혜연이 만세 다 하고 곶감 먹어요? 암은 그럼 좀 기다려. 자, 군자님이 그러면 만세도 마친 걸로 하고 곶감 줄게. 여기 봐. 맛에. 맛에. 뚝뚝. 맛에. 뚝뚝. 그래. 난데 울지마. 난데 울지마. 난데 울지마. 울지마. 옳지. 옳지. 저거 봐라. 저거 먹고 싶어서 그러니. 민국 이리 와. 내. 자. 내가. 너무 잘했어. 그렇지? 니 때문에 아직 동생이 뚝 했다. 꽃감. 그럼 너 어떡하려고. 있어봐. 형 줄라고? 내가 밥 먹고 해줄게. 그거 할래요? 밥 먹고. 공부해야지.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꽃감. 왜 꽃감 먹고 싶어? 꽃감이 어디지? 꽃감이 집에 갔나 봐. 꽃꽃감 또 훈장님이 간식으로 줄게. 내가 빨리 먹어야겠다. 내가 빨리 먹어야겠다. 내가 빨리 먹어야겠다. 그렇지? 민국이 니가 인사하실게.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키고 따라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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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앉아봐. 니가 해봐라. 발. 배. 무. 발. 한 번 더. 발. 배. 무. 배. 배. 배는 어디로 도망갔어? 흠. 배는 어디로 도망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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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물 드세요. 이리 줘. 두 손으로. 고마워. 로버츠 아이었네. 우와.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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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 돼요. 그거는 로버츠 아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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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은 무슨 밤? 아 그래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네.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사람들이 요새 이제 지. 오늘 밤은 무슨 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란단 말이야. 민구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진우샨밤 해줘. 오늘 밤은 무슨 밤? 진우샨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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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진우샨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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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대한민국은 금초배토뿌요? 아니. 금초배토뿌요. 해적배가 더 큰데. 아니야. 아니 왕자배기 더 크. 해적배가 더 큰데 опред determinτα. 아니야 왕자배기 더 크잖아. 해적배가 더 크잖아. ively kung초배 타고. 저는 확실한 해적배. 너무 세완보이임. 그렇군요. 승국 낄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됐다 1국 이모님 빙수 주세요 아이들의 두려움 극복을 위한 아빠의 특급작전 그 강화는? 안 될 이름이 뭐니? 안 될 이름이 뭐니? 아버지 야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어? 아버지 어떻게 되니? 아버지 어떻게 되니? 아빠 귀신이 돼 아빠 귀신이 돼 야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보면 재미없어 민구가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하면 안 돼 무섭지 않아? 나한테 안 무서워? 네 에이차 아쉽게 일로 와봐 아버지 팥빙수 줄게 맛있는 팥빙수야 일로 와보세요 아 여기 인구는 애어민구만 찍어서 없어져요 알았어 안 먹을게 민구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빙진 아빠인데 그냥 알았어 바로 네 네 어? 이모님이다 이모 돈 이모 돈 이모 돈 여깄어요 어떤 거 살 거예요? 나는 이거요 네 나도 이거 나도 나도 아빠 뭐 먹을까요? 아빠 거는 뭐 할까? 아빠 거는 아빠 거는 이거 아냐 아빠 거 이거 하자 이모 돈 여기 있습니다 돈입니다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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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소세지 어? 간식차 왔다 갔어요? 네 소세지 아빠인데 어? 이거 뭐야? 잔돈 받았어? 여기 잔돈 받았어? 여기 잔돈 없는데요 이불이 없는데요 이불이 어딨죠? 이불이 여기 있는데 산책 가는 게 아니에요 봐봐 산책 가는 게 아니에요 써있잖아 산책 가는 게 아니라고 써있어요? 응 어디 써있어요? 응 그만 가세요 아빠 여기는 노양식으로 하나만 가세요 써있잖아요 어디 어디 여기 하나만 가 저기 한 명만 가라고 써있는 거야? 응 많이 가지 말고 많이 가지 말고 하나만 한 명만 가라고 써있는 거야? 응 저 비상구 자 이거 이름 알아요? 트리클라 독스 트리클라 독스 트리클라 독스 오 맞아요 트리클라 독스 자 이거 있고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스테거스 알렛 스테거스 알렛 스테거스 알렛 스테거스 스테거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준비하셨네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대한민국이 어딨어? 안 먹었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 간호사가 되어서 저와 함께 아기들을 돌볼 거예요. 아기 앉는 방법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앉을게요? 자 이거 한 번 씻어주자. 알았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대박아 안 돼. 신문지를 왜 먹어? 더 없어? 다 치우자. 다 치우자. 안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조심히 흘리면 안 돼. 조심히 흘리면 안 돼. 이거 지지야. 지지야. 치워줬죠. thy, conta. 엄마. 너무 맛있다. 혹시 для кого? 아이천구나. 아이천구나. 와아. 아이천구나.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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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가자. 아빠 안 가잖아. 가자. 갈 거야 갈 거야. 다리 올라오면 도끼리가 온대. 잠깐만. 도끼리요 도끼리. 다리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어떡해. 왜 다리 올라오면 도끼리가 잡아간대. 아빠. 도끼비는 도끼비 집에 살아있어. 도끼비는 왜 여기 살아요? 여기 옆집에 도끼비집이 있어요. 여기 도끼비집 없는데. 저기 도끼비집에 전화를 바로 와. 도끼비집. 저기 없는데. 있는 점에서 어떻게 알아? 저거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도끼비집 아니에요? 가볼까? 가보자. 도끼비. 그런데 왜 없다 그래? 있다니까? 도끼비집 있어요. 도끼비가 엄청 많아. 도끼비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태안이부터. 뭘 가져왔나 보겠습니다. 공룡 갖고 왔는데요.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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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십시오. 이거 여기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필요합니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모르게 배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받으십시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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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빠. 숙소가 됩니다. 해내 하세요. 아빠 땀났다. tast receivingайтесь. 뽀뽀ommt. 아빠 고마워. 고마워. 모든 게 처음이고 낯설지만 했던 군데도